그 당시 라삐들의 우아화나 헬라시대의 연사들의 신화 이야기는 마치 바람잡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연설은 장황하고 웅변적이며 재미있고 실감이 났지만 끝나고 나면 허망하고 모래바람 날리는 뜨거운 사막과 같았어요. 횡하니 지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극장에서 스펙타클한 영화를 보고 나오면 너무나 허전하고 멍한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 스케일은 대단하고 영상과 그래픽은 전율적이고 압도적이지만 빛이 사라진 영화관은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와 쓰레기만 남아있는 빈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비유는 너무나 단순하고 간결하고 싶지만 식물처럼 살아있는 식물처럼 생명력이 있고 농부처럼 진실하며 그 씬은 영원히 영원히 대대를 통해서 지속되어져간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쉽고 현실적이지만 말씀이 끝나고 난 후에 그 능력은 세상을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는 광풍과 번개, 벼락과 같았다. 예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인데 사람들에게 말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을 예로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간어는 옆으로 나란히 던지다, 옆으로 나란히 놓다 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것들을 놓고 서로 비교한다. 그래서 비유입니다. 그 당시 이교도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비유를 사용했고 이스라엘 선지자들도 비유를 사용했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유대 라삐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여우에 관한 우화를 300개나 가지고 있었고 힐렐과 그의 제자 벤자카이도 새, 나무, 동물과 대화하면서 수많은 우화를 전했다고 합니다. 라삐들의 신비주의와 우화들이 그 당시에 흥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 라삐들이 설법할 때 3분의 1은 전승, 3분의 1은 우화, 3분의 1은 신비적인 대화로 설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라삐들은 이러한 많은 비유들을 사용해서 숨은 비밀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라삐들은 의식이라고 하는 덮개 안에 마음을 숨기고 온갖 비유를 가지고 발장단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난해한 비유를 말해놓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도 몰라 하면서 핀잔을 주고 그리고 자신은 우쭐했던 것입니다. 라삐들은 의화나 재미있고 솜씨 좋은 말장난으로 강연을 했지만 그 의화들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껍데기뿐, 신앙의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었고 거룩함에 대한 눈속임이었다.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라삐들은 그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고 말자랑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한다. 내가 이렇게 우화를 잘한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죠. 유대 라삐들의 강연의 방법은 재미있고 유익하고 특히 청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어졌습니다. 아 저 라삐 말 잘한다. 저 라삐의 우화가 너무너무 재미있어.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청중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명성을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유대 라삐들의 원변술, 설법이었다. 예를 들면 지금도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예화를 종종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나중에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또는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조처라고 하는 말씀은 다 잊어먹고 그냥 재미있는 예화, 깜짝 놀랄만한 예화를 듣고 그것만 기억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진리를 걸러내고 쓸데없는 예화만 뇌리에 남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를 삼키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역시 이러한 효과를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이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와 라삐들의 비유, 뭐가 다를까요? 요한복음 7장 46절을 말씀해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예수처럼 저렇게 말씀을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라삐에게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동안 라삐들이 재미있고 유익한 많은 우아들을 해서 그 우아들을 유대인들이 들었지만 예수님처럼 비유를 영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하신 분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실상 그 당시에 헬라무라권에 있는 지역에는 수많은 우아와 신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상가들과 철학자들, 그 시대의 현자라고 일컫는 자들이 입담거리로 그 수많은 우아와 신화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아를 페이블이라고 했죠. 헬라인들은 전설적인 만담거리를 사실처럼 웅변적으로 흥미롭고 재미있게 연설을 하면서 돈을 벌거나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굉장히 재미나는 이야기와 만담거리 그리고 또 우아와 신화를 잘 썰을 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걸로 인해서 또 돈을 벌기도 했어요. 헬라 시대의 세계관, 인생관, 내세관은 이와 같이 다 허무맹랑한 신화와 우아, 만담들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라삐들의 우아도 이와 같은 것으로 모세 오경인 율법을 덮는 껍데기를 건드리는 정도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율법의 껍데기를 깨뜨리고 그 속에 있는 거룩한 진리와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 당시 유행했던 웅변적이고 수사적인 헬라 철학자들과 라삐들의 근거 없는 우아나 신화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진리와 성령의 인재로 청중도를 압도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 당시 유행했던 세속적 우아를 통해 가공된 거짓된 세계관, 윤리관, 인생관, 내세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과 명료함, 단정함과 순결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들이 몰려오자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보금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주목시키셨어요. 예수님은 매우 특별하고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말씀하기 위해서 그러나 너무나 쉽고 친근한 비유를 들어서 말머리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보라, 들어라 그렇게 외치시면서 매우 어렵고 특별하지만 그러나 쉽고 친근한 주제를 던지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 그 복잡하고 난해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던진 화두가 무엇입니까? 씨뿌리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씨뿌리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씨뿌리는 자라는 말은 농부를 말하죠. 씨뿌리는 사람은 농부죠.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실 때 헬라 신화나 유대교의 허구의 전설적인 영웅을 주인공으로 하지 않고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농부를 그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화의 주인공들은 영웅 신화였고 대부분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패권을 쥐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이 영웅 신화를, 거짓 신화를 들이댔던 것입니다. 거짓된 영웅담을 구실로 삼아서 악하고 부도독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은 것을 합리화하고 영웅시하고 미워하는데 그 당시 권력자들이 우화들과 신화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평범한 민중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먼 과거의 전설과 같은 민담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씨뿌리는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씨뿌리는 농부를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너무나 가깝고 누구든지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예화, 그러한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설교나 또는 간증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제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대단한 성공신화를 종종 들을 수가 있어요. 11주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돈을 벌고 사업에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건축원금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고 주셔서 100배 보고 주셔서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해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면서 미신적 성공신화를 교회 안에서도 퍼트립니다. 성도들은 그 미신적 성공신화를 듣고 아멘 하늘을 위하 주여 저에게도 그런 능력을 줄 수 없어서 난리가 나죠. 그러나 참 진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실생활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 참 진리는 어떤 영웅신화 굉장한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우리 자신인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 진리는 의지가 강한 사람 또는 매우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만 만날 수 있고 또 극기의 능력이나 굉장한 어떤 의지가 있는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누구든지 그저 길을 가다가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왔는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모든 무리들은 농부가 도대체 뭘 한다는 거야? 흔하고 천한 농부가 예수님의 말씀에 주인공이 된 것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했어요. 예수님이 굉장한 무슨 영웅신화를 말씀할 줄 알았는데 농부가 나도 농부인데 우리 옆집에 있는 저 아저씨도 농부인데 우리 주변에 농부들이 많은데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렸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모든 무리들은 농부라고 하는 한마디에 그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농부의 농사법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농부가 씨를 어떻게 뿌리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들은 일부는 길가에 떨어졌고 그래서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일부는 흙이 얕은 벌밭에 떨어짐으로 뿌리를 내렸으나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떠오르자 말라버렸고 일부는 가시떨기나무로 떨어졌는데 가시떨기가 더 크게 자라서 기운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했고 일부는 존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혹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 당시 농사법은 지금처럼 과학적이지 않고 또 기구가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직접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은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결실이 천지차이가 된다는 현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공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이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현실과 동떨어진 농사법 즉 이교도들의 영웅남처럼 신이 내려와서 도와준다든지 갑자기 도와준다든지 두꺼비나 새들이 나타나서 도와줘가지고 기적을 행한다든지 요소를 부린다든지 엄청난 결실을 맺는다든지 하는 허풍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평범하고 너무나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농사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영웅신화나 마녀의 이야기가 아닌 이 평범한 그들의 삶 속에 무슨 대단한 기적이 생기겠느냐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농부가 뭘 하겠어. 아마도 허풍스러운 우아 속에서는 혹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듯이 기적이나 횡재를 바랄 수 있겠지만 평범한 농부의 삶 속에서 어떤 기적이 어떤 대단한 것이 있다는 말일까 하면서 유대물이들은 더욱더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야기한다고 하시면서 너무나 평범한 농부의 농사법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해놓으시고 이 한마디를 무리 가운데 던져놓고 떠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어떤 곳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던진 한마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치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한마디 던져놓고 알아서 이해하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 한마디 던진 의미심장한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앞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예수님의 의미심장한 이 한마디에 더 아주 강하게 의미를 품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무리들 가운데에 섞여 있었던 바리새인들, 사도개인들, 그 시대의 종교 기득권 등에 있는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뭐야? 저것도 연설이라고 하나? 들을끼는 또 뭐야? 우리를 바보로 하는 거야? 하면서 들을끼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아마 뒤에서 수근수근 비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들을끼라고 하는 특이한 속담을 던지시면서 율법의 껍데기에 집중하며 율법의 속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석유관들에게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한번 너희들이 이 비유를 풀이해봐라. 도전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과연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권위와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나 쉽고 너무나 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석유관들의 비유보다도 더 대단하고 석유관들의 권위보다도 더 대단하다고 그렇게 외쳤어요. 만약 예수님이 비유만 말씀하시고 아무런 능력과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그 당시 아주 유능한 말꾼인 라비들의 발꿈치에도 못 미치는 허접한 연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 여러 가지 능력과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부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병을 고치시고 마치 라비들이 줄곧 말해왔던 민담의 주인공처럼 영웅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행하시던 신적 능력은 신화나 우화 속에서 전해진 허구나 가상의 영웅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랍니까? 예수님의 단순한 비유나 말씀이 매우 가치가 있고 권위가 있고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의 능력과 권능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 마법사, 마술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너무나 단순하고 간결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유대 백성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또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굉장한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라삐들의 우아나 헬라시대의 연사들의 신화 이야기는 마치 바람잡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연설은 장황하고 웅변적이며 재미있고 실감이 났지만 끝나고 나면 험앙하고 모래바람 날리는 뜨거운 사막과 같았어요. 횡하니 지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극장에서 스펙타클한 영화를 보고 나오면 너무나 허전하고 멍한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 스케일은 대단하고 영상과 그래픽은 전율적이고 압도적이지만 빛이 사라진 영화관은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와 쓰레기만 남아있는 빈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비유는 너무나 단순하고 간결하고 싶지만 식물처럼 살아있는 식물처럼 생명력이 있고 농부처럼 진실하며 그 씬은 영원히 영원히 대대를 통해서 지속되어져간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쉽고 현실적이지만 말씀이 끝나고 난 후에 그 능력은 세상을 흔들어놓고 뒤집어놓는 광풍과 번개, 벼락과 같았다. 예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뒤집어놨어요. 얼마나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이 편만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되고 허황한 오하나 신화가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현실이며 원리이며 인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야말로 죄인을 회개시켜 의의를 만드는 능력이 있고 인류의 소망 모든 인류의 진짜 소망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너무나 평범한 진리에 비해서 너무나 영웅적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 가장 충격적이며 가장 화가 난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무학자예요. 배우지 못한 자이고 그리고 천민들과 같이 돌아다니고 예수님의 비유가 너무 허접해 너무 쉬워. 유대 랍비들에 비하면 형편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굉장한 능력 영웅에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을 때 가장 충격을 먹었고 가장 화가 나는 자들은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었다. 예수님의 평범한 이야기 속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이 찾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말로 하면 멘붕이 와버렸어요. 아니 저렇게 무식하고 저렇게 그냥 흔한 얘기만 하는 예수에게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을 수가 있는가 멘붕이 왔지.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신화의 영웅처럼 온갖 세상 권세의 부기를 누리면서 영생 불사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영웅이 되게 원했어요. 그들은 어떤 신화의 주인공이 되게 원했어요. 나도 이렇게 굉장한 사람이 되어서 마치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마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 권세를 누리고 내가 영생 불사하겠다. 이것이 유대 종교 권력자들 바리새인들 석유관들의 소망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바라는 천국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무지개를 꿈꾸고 영웅 환상에 사로잡힌 거짓된 과거 이야기 영웅담 신화 이야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삶 속에 있고 현재 삶 속에서 진정한 소망과 진리를 찾아내야 된다.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농부처럼 너무나 평범하고 흔하고 우리 주변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진리와 소망과 영광을 찾아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식뿌리는 농부 이야기를 그의 제자들에게만 은밀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은 들을 귀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만이 너무나 쉬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 어렵고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 너무 멀어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3년 기간은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을 귀를 뚫어주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의 기간 동안 과연 들을 귀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장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영웅담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한탕하고 권세의 능력을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다윗의 왕국을 꿈꾸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어요. 주위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또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듣고 또 밤에도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막힌 것이 터지듯이 본물이 터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장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당장 깨닫지 못하죠. 어떤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꼭 읽어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알지 못하는 말씀을 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당장 깨닫지 못해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날마다 주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내 마음에 새기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 어느 순간 성령이 내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실 때 그동안 나에게 막혔던 무지가 깨져버리고 성령께서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신비한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제자들처럼 말씀을 듣고 읽어야 돼. 끊임없이 들을 귀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평범한 오늘의 삶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해할 수도 볼 수도 누릴 수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 예수님은 농부가 씨뿌리는 비유를 던져놓으시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라고 묘한 말씀을 남기시고 무리들을 떠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깊은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라는 예수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구절입니다. 들을 귀 들을 귀는 무엇일까요? 2사에서 6장 구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수도 없이 매맞아가면서 죽어가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귀가 막혔어요. 꽉 막혔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귀를 가지고 지식의 귀 학식의 귀 자기 경험의 귀 자기의 귀를 갖고 있어서는 절대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들을 귀는 두 대상을 겨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모든 율법과 철학과 수상학 등 지식에 풍부한 바리새인들의 귀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는 책망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무식하고 비천한 자라도 들을 귀가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 성령의 비축을 받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학교를 못 다녔고 글자를 못 읽고 아무리 무식하고 무학자라 하더라도 촌부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신비한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 놀랍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의 귀가 없이 육신의 귀로만 듣고 깨닫는 자를 마치 소경과 같다. 예수님은 라삐라고 불리우는 파리세인들의 가르침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무학자이며 천안신물을 가진 자들도 영의 귀를 열어 성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천도자 영적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그 말 많이 많이 배운 사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자가 그가 저 시골에 있는 용사꾼 이라 하더라도 나이 먹은 할아버지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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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로서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영적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적 길잡이가 될 수 있다. 반드시 목사나 전도사가 되어야 되는 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자는 영적 지도자 영적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가장 먼저 제자들로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세상에 내던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장 먼저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정작 제자들도 예수님의 들을 길을 가지게 된 것은 오순전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후에 성령께서 한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그 후로부터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열리문을 통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보고 개시를 받았는데 이 개시를 듣는 자가 귀 있는 자라고 말했고 이 개시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사도요한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영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바꿔서야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립할 수 있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세웠는데 의식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출세하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맛있는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고급차를 타고 대형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아니라고 말했어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제사장들과 당루들과 관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주로 인색했습니다. 의식주 문제를 잘 해결하고 풍성하게 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여 천국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왕국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평화가 넘치고 그리고 세상에서 최고로 1등되는 국가가 그런 나라가 되는 것 줄이지 않고 핍절하지 않는 풍요로운 솔로몬의 태평성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호를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이 땅의 것들을 탐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속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은상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의식주와 권력 성공으로 착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세숙적인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 세상에서 자녀들을 성공시키는 것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허풍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신자들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영웅신화와 긍정적 사고방식 자기암시 또 귀신의 도움으로 의식주와 부교용화를 취득하라고 취득하라고 또 그렇게 하려고 외칩니다.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의 귀로 받아들여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장 또 거들먹거리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영신화 성공신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아니라 우리 현재 삶속에서 농부의 삶속에서 우리 평범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곁에 있는 삶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와 의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삶속에서 감사합니다.